40번은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이 자체로는 변형문제로 뭐가 나올 수 있을지 생각하셔야 되겠고 밑줄 긋고 생각도 해보셨죠? 자 그래서 요양문 만들기인데요. 요양문은 당연히 뭘 봐야 되겠다? 얘들부터 봐야 되는 겁니다. 요양문 자체의 요양문 유형의 문제는 여기 밑에 요약되어 있는 문장을 먼저 보면 그래서 요양문 문제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글의 내용이 여기 뭔가를 넣으면 위에 있는 글을 다 대신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요양문은 요양문 유형 자체는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요양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나오는 요양문 문제의 유형의 문제의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요양문 자체를 여기에 있는 선택하는 어휘를 어려운 걸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여기 나와 있는 12345에 있는 어휘가 좀 어렵다든지 요양문 자체의 내용이 조금 어렵게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지나치게 막 기괴하게 어렵게 만드는 것도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유형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리고 얘도 어떻게 보면 주제찾기하고도 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을 요약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짧은 말로 짧은 한두 문장으로 줄이는 거기 때문에 주제찾기 유형과 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면 요양문을 먼저 살펴보면 The presence of a cell phone more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involved in conversations even when the phone is being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돼있네요. 자 일단 presence란 조금 어려운 단어가 보이네요. presence에는 뭐 같은 말은 existence 이런 것도 있습니다. 뜻은 뭐죠? 존재죠 존재 있음. 됐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이는 표현 유형은 The presence of 명사에서 어떤 것이 있음 이란 뜻입니다. 뭐가 있음. 여기 보면 of their cell phone 이니까 휴대폰이 있음이죠. 휴대폰이 있음. 그리고 여기 보면 집어넣을 것들이 첫번째 a 칸에 있는 것들은 뭐가 보이냐 하면 뭐 참 이것도 새로 구동을 해야 되는가? 잠깐만요. 일단 a 칸에 있는 것들은 공통적으로 쭉 훑어봤는데 뭐가 눈에 띄냐 하면 얘들이 눈에 띄어요. 어디다 밑줄 껐죠? s에서 밑줄 껐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사, 알맞은 동사를 집어넣으란 얘긴데 집어넣을 것들이 뭡니까? 뭐 weakens, renews, maintaines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일단 weakens 뭐하다? weakens, 약화시키다. 그렇습니까? 뭐 반대말은 strengthens이 있겠죠. strengthen. 강화하다. fortify 이런 것도 있고요. strengthen. 강화하다. weakens, 약화시키다. strengthen. 강화시키다. 강하게 만들다. strengthens의 형용사용이 strong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renew는 뭐하다? 갱신하다. 새롭게 하다. 그 다음에 maintain. 지속하다. 관리하다. 유지시키다. maintenance에 이제 명사용 maintenance라는 명사가 있는데 읽기에 많이 나올꺼에요. 유지관리. maintenance.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던 한 호흡이라. between이라는 전시사 앞에 한 호흡이라 보고. 휴대폰이 있음이 약화시킨다. 갱신한다. 또는 유지시킨다. 이런 얘긴데 뒤에 connection is connection. 연결. 맞습니까? 연결을 약화시킨다. 갱신한 새롭게 한다. 유지관리한다. 라는 얘긴데 근데 connection을 뒤에서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고 있네요. 연결은 연결인데 between people. 사람들 사이의 연결을 뭐 휴대폰이 있음이 약화시킨다. 갱신한다. 갱신한다. 이렇게 되는 인건데요. people은 people인데 또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네요. people은 people인데 어떤 people이냐 하면 잠시만요. 여보세요? 예예 안녕하십니까? 예예예. 자 involved in의 중요한 표현이니까 involved in의 뜻은 뭐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뜻입니다. involved in conversations니까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The connection between people involved in conversations의 뜻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휴대폰이 있음이 약화시킨다. 갱신한다. 유지관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even 심지어 뭐뭐 할 때에도 시간의 부자들이 뒤에 붙여있습니다. 잡수서 when 써서. even when the phone is being 심지어 전화기가. 아참 요것도 밑줄을 할 필요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비칸에 넣을 애들의 특징을 이번에 보면 전부 다 being 뒤에 집어넣습니다. 전부 다 지금 비에 있는 녀석들은 뭐라 하는거? pp라는 일단 문법적인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is being pp니까 이걸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겠다? is being 뭐 뭐가 됐던. 그렇죠 현재 진행형이고 수동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일단 answer를 집어넣으면 심지어 전화기가 전화기가 답을 합니까? 전화기가 지가 answer을 합니까? answer을 당하는 겁니까? 내가 answer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 내가 전화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answered가 만약에 들어갔나 치면 심지어 전화기가 못 외워지고 있을 때에도 여보세요? 내가 하고 있을 때에도. 전화기의 소유자가 여보세요? 라고 하고 있을 때에도.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는거죠. 그 다음에 ignored. ignored를 넣으면 심지어 전화기가 못 외워지고 있는 중에도 무시되고 있는 중에도. 그러니까 심지어 전화기가 ignore 무시하답니다. 전화기가 무시되고 있을 때에도 어쩌고저쩌고가 되는거고. 그 다음에 updated를 넣으면 뭐 이거 뭐 renew하고 의미적으로 같죠. 업데이트 되고 있는 도중에도 무시될 겁니다. 강화보니까 뭐 전화기가 있고요. 전화기가 있는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유지관리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또는 갱신하거나 하는데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심지어 전화기가 뭐 무시되고 있을 때도 아니면 여보세요 당하고 있을 때도 뭐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 전화기와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글인거 같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올라가서 한번. 이런 것들에 주목했습니다. 자 첫 글에 이제 인원스터디 이런 것에 주목한 이유는 이 글의 종류가 뭐다라는거. 어떤 실험을 한겁니다. 어떤 실험. 됐습니까? 어떤 실험을 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쭉 쓴 글이에요. 그래서 한 연구에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이란 말도 나와요. 연구자들이 뭐 여기에 뭐 5-3의 a가 보이고 있습니다. ask 목적어 그 다음 목적어 행동 to do. 그래서 연구자들이 요청했다. 누구에게 요청했냐면 pairs of strangers. 그래서 뭐 한 쌍. 여러 쌍의 서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처음 만난 사람들 모집하자. 뭐 실험 심리학 실험에 참가하실 분 모집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어 당신하고 당신하고 처음 봤는데 서로 페어 딱이 되세요. 됐습니까? 뭐 1조입니다. 2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앉아서 방에 앉아서 뭐 chat. 대화를 나누라고. 수다 좀 떨어보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라고 요청을 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in one study. 연구잖아요. 연구. 연구니까 우리가 과학들이 연구를 할 때 똑같은 것도. 모든 조건은 똑같이 하지만. 뭐 a라는 조건 b라는 조건 c라는 조건 이렇게 있다면. 그중에 a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하지만. b라는 조건은 서로 다르게 해야지 연구가 진행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n half of the rooms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방이 뭐 예를 들어서 방이 6개 있다. 대화를 나누는 방이 6개 있는데. 그중에 3개에서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 방들 중 절반에서는. a cell phone was placed on a nearby table. 그래서 전화기가 뭐에 있었다? 놓여 있었다. 그 근처에 있는 탁자 위에. 됐습니까? 이거는 이제 presence 한 거예요. in presence 한 거예요. 전화기가. 이런 방은 전화기가 presence 한 겁니까? in presence 한 겁니까? 네. presence 한 거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화기가 있는. 그니까 방 절반에는 전화기가 근처에 있는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전화기 올려놓고. 탁자가 있는데. 거기에 전화기 올려놓고. 어 이 방에 들어가서 대화 나누세요 앉아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러분 머릿속에. 와야 되겠죠. 됐습니까? in the other half. 그니까 방이 6개라면. abc 방에는 탁자 위에 전화기가 놓여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방에. 그 나머지 절반에서는. no phone was present. present의 뜻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무슨 뜻이겠습니까? 품사는 형용사일 거고. 존재하는 이란 뜻이죠. 됐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 전화기가 선물로 있었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선물이 아니었다. 이러고 있으면 이제. 조직이 시작하는 겁니다. 선물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래가지고. 어? 전화기가 선물. 전화기 선물로 주는가 보다. 와싸. 나 이 실험 참가하고 싶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고 있습니다. 전화기가 없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no phone was present. 만약에 전화기 선물이 없었다. 선물로 전화기가 없었다라는 얘기하고 싶었다면. no phone was a present. 라고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present 앞에 a를 넣으면 명사일 거고. 명사로서 뜻은 선물이죠. 하지만 여기 지금 형용사로 쓰였으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대족은. a라는 대족은. b라는 대족은. 둘로 묶인 겁니다. 하나는 전화기가 있는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 채팅하라 그러고. 수다 떨려고 그러고. 나머지는 전화기 없는 상태에서 수다 떨려고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또. 이제. 실험의 내용이 뭐다라는 거. 여기까지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after the conversation had ended. the researchers asked the participants what they thought of each other. 그래서 그 대화가. 여기 뭐 대과거 시제니까 했겠죠. 여기에 대과거고 여기에는 단순 과거죠. 됐습니까?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 두 가지 동작이 나오는데. 한 동작이 과거의 행동보다 명백하게 더 과거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헤드 pp를 쓰는 대과거죠. 그래서 동작이 이렇게 생겼다 이겁니다. 엔드를 알맞은 형태로 넣어라 하면. 엔디드 또는 헤드 엔디드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단순 과거로 하든지 대과거로 하든지. 생각 끝난 다음에 요청했다. 누구에게? 참가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가 낫겠네요. 그래서 왓은 둘 중 뭐겠다. 의문사중. 됐습니까? 이 리서처들이 파티시펀츠한테 직접 했던 말. 쌍따옴패한테도 안에다 넣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What do you think of each other가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직접 물어본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What do you think of each other?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직접 의문을, 간접 의문을 만든 거죠. 그래서 the thing which 같은 걸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됐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처음 보셨는데, 오늘 저분 처음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입니다. 의견 묻기를 했단 말이죠. Here's what they learned. 여기에서 데이가 가르치는 건 뭐? 리서처스죠. 이거 해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Here's what they learned 했듯이. 여기에, 그리고 what은 둘 중 뭡니까? 이번엔 관계사죠. Here's the thing which they learned죠. 여기에 그것이 있다. 그거 그건데 뭐? 그들이 뭐 했던 거? 알게 되었던. 배웠다. 맨날 배웠다라고 해서 안 돼. 그들이 깨달은 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뒤에 Here's what they learned. 뒤에 이제 이 사람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제부터 얘기해야 했던 싸인이 되는 문장입니다. Here's what researchers learned. 여기에 연구자들이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When a cell phone was present in the room. 그래서 휴대폰이 그 방 안에 선물이었을 때 아니죠. 있었을 때 됐습니까? The participants reported the quality of their relationship was worse than those who had talked in a cell phone free room. 그래서 전화기가 방 안에 선물이 있었을 때 참가자들이 얘기했다. 됐습니까? reported. said의 의미죠. 됐습니까? 오케이. 말했는데 보고했다. 알려줬다. 뭐? 그들의 관계의 뭐가? quality. 질이. 됐습니까? 그들의 관계의 질이. was worse. 어땠다? 더 좋지 않았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좋게 평가했단 말이야 안 좋게 평가했단 얘기야. 안 좋게 평가했단 얘기인 거죠. 어떤 조건일 때 a cell phone was present 였을 때 됐습니까? 오케이. 뭐보다 those who had talked in the cell phone free cell phone free의 뜻은 sugar free가 무설탕이니까 설탕 없는이니까 cell phone free는 뭐겠어요? 휴대폰이 없는이겠죠. 그렇습니까? absence of a cell phone인거죠. absence of a presence의 반대말은 앱센스겠죠. 그쵸?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those에 선생님이 주목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that을 집어넣고 맞냐 틀렸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that이 못 오는 이유는 well 왜 왜 여기에 that이 못 오고 those가 꼭 와야 됩니까? then those who had talked in the cell phone free room that이 못 되는 이유는 those 뒤에 생략된 말이 뭐기 때문에? participants죠. then 누구보다 then those participants 그 참가자들은 참가자인데 여기에 후는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한 참가자들 보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참가자는 참가자인데 어떤 대화를 나눴던 어떤 방에서 휴대폰 없는 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들보다 그 관계의 질이 어땠기 때문에 was worse 좋지 않았 좋지 아니 때문에가 아니고 좋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those 뒤에 participants라는 복수명사가 생략됐는데 여기 대시 오면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당연히 those 밖에 안됩니다 여기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relationship 인거죠 여기 위에 connection을 위에 나온 말로 바꾸면 relationship 이 되는거죠 The presence of ourselves and fun weaken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involved in conversation relationship 뭡니까? 관계죠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renew 라든지 maintain 이런게 들어가면 뭔가 관계가 새롭게 되면 좋은 거겠죠 관계가 좋아지는 거겠죠 relationship이 maintain 해줘도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 까진 없어도 하지만 현상 현상 유지는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좋아졌다 안 좋다 was worse 라는 단어가 weakens 를 고르게 만드는 was worse 가 weakens 를 고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1번 아니면 2번 둘중에 하나가 답이 될게 뻔해 보이구요 그 다음에 음 음 The pairs Who talked in the rooms with cellphones thought 뭐 여기 시작돼서 여기서 끝났고 여기 동사가 있죠 Their partners showed less empathy 그래서 뭐 그래서 전화기가 있는 방에서 대화를 나눴던 그 쌍들은 됐습니까? 생각했다 그들의 파트너들이 뭐했다 보여줬다고 생각했죠 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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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더 적은 공감을 됐습니까? 저 사람 내가 하는 말에 별로 공감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think on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뭐가 끝났냐 실험 얘기는 이제 끝났어요 됐습니까? 실험에 이런 실험 했구요 실험 결과 이랬구요 설문조사 파티시펀스한테 설문조사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까지 끝났어 지금부터는 실험 결과를 이제 일반화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실험에 대한 얘기했고요 이걸 일반화 일반화해서 설명 바로 이런 실험 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think of all the times 왜 그걸 알 수 있냐 you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think of all the times you've sat down to have lunch with a friend and set your phone on the table okay think of all the times and think of all the times you've set 인거니까 pp 형태 세번째여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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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모든 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네가 이렇게 이렇게 했던 모든 때를 생각해봐라 이때도 생각해보고 이때도 생각해봐라 를 end으로 연결해놓은 거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뭔 일이 나왔습니까? when이죠 관계부사 think of all the times when you have sat down to have lunch with a friend think of all the times when you have set your phone on the table 그렇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모든 때를 생각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때 네가 앉아있었을 모든 때 뭐하기 위해서 친구랑 같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앉아있었던 모든 때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모든 때를 생각해봐라 뭐했던 네가 너의 전화기를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모든 때를 한번 생각해봐라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가서 앉아가지고 탁자 위에다가 휴대폰을 이렇게 올려놨던 그 때를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presence of a cell phone absence of a cell phone 이렇게 하면 presence of a cell phone presence of a cell phone 있는 그리고 친구랑 같이 점심 먹는 건 친구와의 뭐를 커넥션을 하기 위한 거죠 릴레이션쉽이 생기는 이벤트인 거죠 친구랑 같이 점심 먹으려고 앉아있는 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지금 왜 이런 때를 생각하라고 얘기하는지 누군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가서 있는데 전화기가 있었던 모든 때를 생각해보라고 이 문장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You might have felt good about yourself because you didn't pick it up to check your messages 해놓고 but Your unchecked messages were still hurting your connection with the person sitting across from you 자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문법적인 내용이죠 조동사 회부 PP죠 그리고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라는 얘기 다 문법적으로 우리가 조동사 회부 PP라는 걸 알았으니까 You might have felt good 네가 과거에 좋게 느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과거 추측을 하고 싶어서 현재 추측이 아니죠 과거에 그랬을지도 몰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ou might have felt good 했었을 수도 있어 네가 과거에 좋게 느꼈을 수도 있어 뭐에 대해서 네 자신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어 나 참 잘했다 나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왜? Because you didn't pick it up to check your messages 당연히 이 순 뭐겠습니까? Your phone이겠죠 그렇습니까? 네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거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 도 문법적으로 사실은 얘랑 뭐가 짝이냐 하면 얘도 짝인 거야 여기에 무슨 시제로 네가 전화기를 들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까? 과거에 들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하고 있죠 여기에 Didn't 라는 Didn't pick it up이 있는 이상은 You might feel good 하면 틀리는 겁니다 You may feel good 또 틀리는 거고요 반드시 may have felt good 이나 might have felt good 이 와줘야지 시제일치가 이루어지는 문법입니다 그렇습니까? 네가 과거에 전화기를 들어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과거에 네 자신에 대해서 feel good 굿 이라고 느꼈었을 수도 있겠어 됐습니까? 왜 그러냐 뭐 하기 위하여 너의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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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나 저거 확인 안 하고 카톡 무시하고 친구랑 같이 밥 먹고 걔랑 같이 얘기하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네가 네 자신에 대해서 feel good felt good 했었을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를 해놓고 이어지는 게 바로 뭡니까? 붓이 나오고 붓 그러나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Your unchecked messages were still hurting 이건 뭐 hurting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Your unchecked messages were still hurting still weakening 써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그쵸? weakening 써도 뭐 거의 똑같은 해석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냐고 그러나 너의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들이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 여전히 너의 관계를 상처입히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얘기는 weakens 시킨다는 얘기야 strengthens 시킨다는 얘기야 weakens 시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누구와의 관계냐 with the person sitting across from you 네 건너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 여기에 the person sitting across from you 한 단어로 하면 friend인 거죠 Your friend 됐습니까? 너의 친구와의 관계를 여전히 확인하지 않은 메시지가 약화시켜 관계를 악화 hurting 시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있죠 네가 이런 행동을 했어 set your phone on the table 했단 말이야 이렇게 있는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 붕붕붕 거리고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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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는데 난 친구랑 얘기하는데 집중할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건 이 폰을 내가 뭐하는거야 ignore 하는거죠 그쵸? 내가 ignore 하고 있잖아 ignore 됐습니까? 하지만 그 폰을 그 폰을 ignore 해도 그것은 여전히 폰이 있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어떻다? 관계가 손상을 받는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뭔지는 충분히 고를 수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weakens 하고 ignored 두가지가 갇힌 2번의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문법적인 것들은 설명하면서 많이 다 거의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in half of the room 뭐 뭐 뭐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더가 붙어 있기 때문에 더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대조군이다 두가지 대조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더가 없으면 다른 대조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뭔가 한 개 얘기하고 남은 게 하나밖에 없을 때 어떤 구조의 변결 구조 이었냐면 one blablabla 그 다음에 the other blablabla 더가 붙어 있으면 남은 거 더 없다라는 사인이나 했었죠 대조군이 대조군이 두 개다 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resent라는 단어 다시 한번 더 present be present at 반대말은 be absent from absent absence present presence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은 의문사였고 한번은 관계사였고 그 다음에 도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than that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대시 와야되는지 도즈가 와야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도 문법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cell phone free sugar free 이런 것들 뭐뭐가 없는 free의 다양한 의미 중에서 뭐뭐가 없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sugar free without sugar without a cell phone a cell phone free room a room without a cell phone 하고 같은 표현 그 다음에 여기는 with cell phones 가 보이죠 여기에 without cell phones 가 보이니까 여기는 with cell phones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empathy 라는 단어 empathy sympathy 볼까요? 뭐야 이런 게 붙어 있으면 감정과 psychology 하고 관계있는 단어라는 걸 일단 알아주시고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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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하면 같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슬플 때 나도 슬픔을 느끼는 거 이런 걸 empathy 라고 그러죠 잠깐 오케이 그 다음에 네 sympathy 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동정심 이런 뜻입니다 동정심 동조 됐습니까? 좀 불쌍하게 여기는 게 sympathy 고요 sympathy 하고 empathy 는 다른 감정이야 됐습니까? sympathy 는 불쌍하게 여기는 거고요 empathy 는 좀 뭐예요? 음 상대방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해 줄 줄 알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 줄 줄 아는 게 empath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많이 열렸어 이렇게 이렇게 이 다음에 뭐 여기 열등비교 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덜 공감하는 이런 뜻이고요 덜 공감하는 덜 공감하는 덜 공감 관계부사 생략된 거고요 여기에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일부러 위치나 death을 이 자리에 일부러 넣어놓고 만약 틀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못 와요 여기는 웬 관계부사 와야죠 뭐더 타임즈 앗 더 타임즈죠 그래서 웬 대신에 딴 거 쓰고 싶으면 앗 위치 같은 거 가능한 자리 여기 그 다음에 여기에 might have felt 하고 because you didn't pick it up 하고 서로 서로 각 묵시제일치라는 문법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벗이 뭐 내용적으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hurt 하고 그 다음에 weaken 하고 같은 뜻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비슷한 뜻 동의어까지는 아니지만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유의어 관계 hurt weaken 그 다음에 이거는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인바그웨이는 뭐 예문 한번 만나봅시다 흠 흠 흠 흠 일단 수동태로 사용된 게 보이겠습니다 She was intimately involved in the project 이런 표현 뭐뭐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연루되어 있다 이런 표현 이거는 Get involved in politics 뭐뭐에 몰두하다 깊이 빠져들다 Get involved in 해도 상관없고요 그래서 뭐랑 뭔가 Engaged in 하고 Engaged in Involved in 하고 Engaged in 하고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비슷한 뜻이고요 Engaged in Engaged in conversation Involved in conversation 비슷한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런 것들도 보였고요 너는 저리 가고 음 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장문으로 넘어갑니다 장문은 먼저 장문은 먼저 문제가 뭔지 볼 거고요 장문에 많이 나오는 건 지칭찾기 문제 그다음에 글의 순서 문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주제찾기 제목찾기 그다음에 어법성 판단이라든지 또는 문맥상으로 어울리지 않는 거 빈칸채우기도 나오긴 하는데 여기 장문에 빈칸채우기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잘 안 나오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유형들이 섞여 나오는데 꼭 빠지지 않고 하나 나오는 건 지칭찾기는 꼭 나옵니다 장문 문제 파트에서는 지칭찾기는 얘 뭐 선생님은 그동안 희 누구 대신 왔냐 힘 누구 대신 왔냐 이런 것도 할 때 그거예요 잇 누구 대신 왔냐 이런 것들 일단 뭐 문제는 제목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제목 찾으라 했으니까 선택지 보고 1 2 3 4 5 보고 나서 요약해서 써오는 거 꼭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다시 외원 문제는 문맥상 쓰임이 적고 문법상이 아니고요 문맥상 어 이 단어 이거는 뭐라 했어 보통 이 말 이 단어에 반대말이 와야지 어울리는 내용이 쭉 연결될 거 같은데 왜 이게 와있지 왜 정반대되는 단어가 와있지 가 주로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테드러스 유의어 반의어 학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 라고 했던 그러니까 a b c d e 중에서 하나는 니가 왜 여기 있어 니 반대말 데리고 와 라고 하는 유형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제목 일단 요약해서 쓰면 도움이 되죠 repeat and you will succeed 명령문이네요 명령문 end 구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해라 반복해라 내가 명령문 end 구문이죠 라고 한 이유가 end의 뜻이 뭐다 그러면이기 때문이죠 반복해라 그러면 you will succeed 넌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뭔가 반복하면 잘 될 거란 얘기하고 있네요 그렇습니까 반복이 좋아 반복이 좋아요 라고 쓰면 되겠고요 be more curious be smarter 네 명령문 두 개를 붙여놨네요 뭐해라 더 호기심을 가지고 더 똑똑해져라 그렇습니까 뭐 호기심을 가질수록 더 뭔가 새로운 걸 배운다든지 또 더 똑똑해진다든지 호기심이 중요하다겠죠 그러니까 1번은 반복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 2번은 호기심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play is what makes us human 해석하면 놀이가 what은 the thing which죠 play is the thing 놀이가 바로 그거다 which makes us human 그것은 그것인데 어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놀이가 what makes us human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그 어떤 것이다 놀이가 중요해요 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top and think before you act 됐습니까 뭐 해석하면 잠깐 멈춰서 생각 좀 해라 니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be cautious 의 뜻이죠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겠다 be be 이건 뭐 영어로도 요약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be cautious 뭐해라 신중해라 됐습니까 뭔가 행동하기 전에 잠깐 생각 좀 해라 됐습니까 다 버놓고 달려들지 말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growth is all about keeping balance 자 그래서 성장은 성장이 모든 거다 뭐에 대한 모든 거다 균형을 유지하는 뭔가 이제 뭐 하려면 성장하려면 성장하려면 뭐 해야 된다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 균형을 맞춰 그러니까 여기 growth인데 뭐 growth 대신 쓸만한 게 success 도 가능하겠죠 그렇죠 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왜 성장하냐 뭔가 success 하기 위해서죠 success is all about keeping balance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 반복이 중요해 호기심이 중요해 놀이가 중요해 조심조심하게 신중한 게 중요해 그 다음에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해 중에 하나가 제목이겠네 됐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이 글에서 이렇게 먼저 해놓으면 모르는 어떤 단어를 만나더라도 여기에 제목 중에 아무래도 얘가 다를 것 같은데 이러면 모르는 단어라든지 모르는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문맥상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기 시작할 건데요 문맥상 뭔가 이거 말고 반대말 와야지 말이 될 것 같은데 를 생각하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주목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장문 예? 예? 네? 아 니가 안과 갔다 온 거야 이게 뭐야? 네 자 그래서 시작부분 뭔가 반대말 와야 된다 라는 겁니다 as keys we've walked the herd at learning to ride a bike 여기까지 이런 as keys 라는 말이 나오고 뭐 ride a bike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as 뭐로 바꿨을 수 있는 as 우리가 when we were kids 를 as keys 로 해놓은 거죠 when we were kids 를 as keys 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애였을 때 we worked hard 뭐 work hard at doing 뭐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는 배우는데 열심히였다 뭐 배우는데 to ride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데 열심히였다 자전거 타는 거 배우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23455 선택지 한번 다시 쑥 훑어보시고요 좋습니까 그 다음에 땡땡 했습니다 땡땡 when we fell up we got back on again 뭐 이런 단어가 보이네요 until it becomes a second nature to us 네이처를 자연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망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네이처는 무슨 뜻으로 쓰였다 본성 천성 됐습니까 세컨네이처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제2의 천성 됐습니까 천성은 배워서 알게 된 겁니까 타고난 겁니까 타고난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뭐 got back on the bike 겠죠 다시 자전거 위에 올라탄다 다시 뭐 할 때까지 그것이 우리들의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이 순 당연히 뭐겠다 riding a bike 대신 왔겠죠 자전거 타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눈 감고도 탈 수 있을 때까지 again 봤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목은 뭘 것 같다 리피트가 들어가는 그 질문일 것 같죠 됐습니까 자 리피트의 영영풀이가 do something again and again이죠 그쵸 됐습니까 우리가 다시 자전거 위에 올라탄다 자전거 타는 것이 제2의 천성이 될 때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utt이 나옵니다 butt 전체를 뒤집는 건가 butt when we try something new in our adult butt 앞뒤로 뭐가 보이냐 keys하고 adult 가 보입니다 됐습니까 lives라고 읽어야 되겠고요 adult lives 그 다음에 여기는 쉼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we are usually just one attempt before judging whether it's walked what 그러나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때 겠죠 됐습니까 when we try something new 언제 우리의 in our adult lives 라고 했는데 해석은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여기 try는 시험삼아 해보다는 뜻이 어울릴 거고 굳이 여기 try 뒤에 do를 알맞은 문법적 형태로 넣어라 그러면 doing이 알맞겠죠 when we try doing something new in our other lives 어른이 되었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여기에 뭐 요런 단어가 보입니다 we usually make just one attempt 우리가 단지 한 번만 시도할 것이다 됐습니까 우리가 보통은 usually하게 make just one attempt 한 번만 시도해 볼 것이다 언제가 붙었네요 언제 before we judge겠죠 before we judge we judge의 분사구문 형태로 했고 친절 버전 when을 살려놨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그것이 효과가 여기에 work의 뜻은 효과가 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효과가 있다 여기에 it이 뭐 되시고 왔냐 attempt 되시고 왔습니다 whether the attempt is worked 해석하면 그 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한번 해본게 효과가 있었단 얘기는 내가 뭐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얘기겠죠 됐습니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한번 시도해 본게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외도 아시죠 그 just one attempt is worked 인지 아닌지를 judging 내리기 전에 오직 한 번만 해본다 됐습니까 again and again 한다 안한다 안한다 안한다는 얘기인거죠 한번 해보고 에이 한번 해보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오늘 오므라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오므라이스 위에 씌우는 계란을 얇게 구워야 되잖아 그치 한번 해봤어 근데 두께가 막 이렇게 됐어 아 난 요리에 소질 없나봐 이러면서 다시는 안해보게 된다든지 니가 해 이러면서 됐습니까 한다든지 한단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계속해서 그러니까 얘는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whether our attempt is worked or not 이니까 됐습니까 우리의 시도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판단하기 전이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됐습니까 A는 맞다 if we don't succeed in first time or if it feels like awkward we'll tell ourselves that it would not succeed it would not succeed rather than giving it another shot 됐습니까 자 그래서 rather than 있으면 부사의 rather하곤 다르 접속 부사의 rather하곤 다르다 했어 rather than 앞뒤에 A랑 B가 있는데 어떻게 읽으라구요 A rather than B 이렇게 읽으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읽으라 그랬더라 A rather than B라 했어 됐습니까 그리고 해석은 B라기보다는 A 됐습니까 됐습니까 접속 부사 rather는 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문장 끝난 다음에 rath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구요 그거는 d를 더 강조하는 거라 했어 뭐뭐뭐뭐 입니다 뭐뭐라기보다는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rather than 그렇게 해석되니까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이게 the first time of attention 이겠죠 the first time of attention 뭐의 첫 번째 시도해 본 첫 번째겠죠 만약 우리가 첫 번째 시도해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또는 만약 우리가 시도해 본 것이 feels a little awkward 약간 어떤 느낌이 든다면 어떤 어떤 어색한 됐습니까 어 좀 어색한데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게 된다며 어색하다는 얘기는 잘했을 때 awkward라는 느낌이 들겠어요 못했을 때 awkward 아니 좀 아닌 것 같은데 awkward 됐습니까 이거 이제 뭐 이 사람 기분이 어떻겠니 라는 유형의 문제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아까 awkward 한 느낌이 들었을 때 그러니까 뭐 지금 잘했을 때입니까 못했을 때입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읽었는데 못했을 때인 거죠 그쵸 한번 해보고 성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한번 해 본 것이 약간은 어색한 느낌이 들었을 때 we will tell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얘기할 거야 it was not the attempt the attention the attention would not succeed 그 시도는 뭐가 아니었다 성공이 아니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됐습니까 뭐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됐습니까 giving it on a shot 그것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이것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이란 말은 내용상 한번 더 시도해 보기보다는 됐습니까 자 근데 rather than 자체는 a 앞쪽에 있는 게 강조하는 표현이라 했어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글구조상으로 뭔가 긍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입니까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입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부정적인 행동을 했을 때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성공이 아니었다고 말할 테니까 글 전체 내용상으로는 오히려 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건 뭐 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기보다는 우리는 뭐 해버린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어 우리가 한 번 해본 시도는 성공적이지 못했어 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작가가 여러분들한테 이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인 거야 그리고 또 뭐가 보이냐 Another shot은 Giving it Another shot은 이 안에 또 영영풀이 해보면 뭐가 들어있을 거다 Again이 또 들어있겠죠 됐습니까 Do it again 이 말이잖아요 Giving it another shot 됐습니까 그러니까 Another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됐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한 번 더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That's a shame 뜻은 뭐다 그거 참 부끄러운 일이다 그거 참 안 된 일이다 That's a pity What a pity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That's a pity What a pity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부터 몇 가지를 잡아올 거죠 됐습니까 We will tell ourselves It wasn't a success 라고 하는 것 이 행위가 A shame 이다 참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됐습니까 It wasn't a success 라고 우리 자신에게 Ourselves 라고 Don't tell 하란 말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그 이유를 참 부끄러운 짓이다 라고 얘기한 이유를 붙여놨습니다 Because Repetition is central Central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I로 시작하는 Important Crucial Vital Fundamental Essential 이죠 이게 됐습니까 Central 중심 중심적인 이란 뜻인데 중심적이란 얘기는 그게 중요하단 얘기야 중요하지 않단 얘기야 됐습니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 반복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에게가 붙었네요 누구에게 To the process of rewiring our brains 어떤 과정에게 핵심적이랍니다 뭐하는 과정 우리의 뇌를 자 rewire 하면 어떤 wire 하면 wire가 명사로서 뜻은 전선인데요 동사로도 쓰입니다 ing 붙었다는 얘기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인거고 그럼 동사로써는 회로를 이렇게 구성하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도 뭐 그 중학교 때 정기회로 만드는 거 그렇습니까 얘랑 이렇게 하면 직렬 연결이다 direct wiring이다 parallel wiring이다 parallel wiring이다 병렬 연결이다 이렇게 어떤 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wire라고 합니다 동사로써 그렇습니까 근데 wire가 붙었으니까 우리들의 뇌를 재회로 구성하는 과정에 central하기 때문이다 반복이 반복하면 뇌가 뭔가 뭐 이렇게 신경망이 이렇게 마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얘가 얘랑 얘랑 이렇게 붙어있다가 아니야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얘 말고 얘랑 붙어있는 게 나을 거 같아 하면서 얘랑 붙어있던 게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거 하는 과정에서 반복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반복하면 못하던 것도 뇌가 이렇게 되니까 뇌신경세포가 어떻게 rewire가 되니까 잘하게 된다는 얘기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onsider the idea 아 이거 that 좀 믿을래 빠트렸네 믿을 좀 해주시고요 consider the idea that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 that에 대한 얘기 먼저 해볼까요 뭐 안되시고 해볼까요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 있어요 관계대명사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관계대명사입니까 이게 관계대명사라고 관계대명사라면 이게 왜 관계대명사가 아닙니까 이게 만약 관계대명사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고 예를 보고 뭐라고 문법적으로 부를거고 선행사라고 부를거고 그렇다면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 어딘가에 이 아이디어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얘기고요 어디다 집어넣을래 어디다 집어넣을래 이 아이디어 어디다 놀래요 넣을 데가 없죠 도대체 어디 넣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볼까요 your brain has a network of neurons 해석하면 너의 뇌는 뭘 가지고 있다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독립만세네요 그쵸 이 됐은 그래서 뭐다 겁만드는 됐 인데 겁만드는 됐이라고 안하고 이 됐을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에 대시라고 합니다 동격에 대 뭐랑 뭐랑 동격이다 the idea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격이다 는이다 는 그 말은 얘 생략할 수 없단 얘기고 위치로 바꿨을 수 없단 얘기인거죠 다 됐습니까 그래서 동격은 뭐뭐인 아이디어 이렇게 해서 뭐뭐뭐뭐라는 아이디어 뭐뭐라는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랍니다 아이디어는 아이디언다 어떤 아이디어 여러분들의 뇌가 신경망을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러니까 마치 뭐인 뭐처럼 보여 해석만 가지고 문법 공부하는 애들이 애들 자꾸 관계대명사를 해석해보니까 우리들의 뇌가 신경망을 갖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근데 관계대명사 아니야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뭐에 대시라고요 동격에 대시라고요 뭐뭐라는 뭐 증명하는 방법은 얘를 위치로 바꿔 쓸 수 없다는 건 어떻게 밝혀 밝혀 다 알려드렸습니다 완벽한 문장이라고요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행사라고 생각했던 the 아이디어 놓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뇌가 신경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 신경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뭐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가설일 수도 있구요 이론일 수도 있구요 뭐 이거 대신에 뭐 theory나 또는 principal 이런걸 넣는게 더 나아보려 2학년 시험 문제였으면 아이디어 대신에 principal이나 theory 같은 단어가 대신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한 가설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그거를 한번 생각해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요 오케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 they will connect with each other whenever you remember to use a brain friendly feedback technique 예 그래서 데이는 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반갑게 인사하시구요 지칭 찾기 데이 데이 왜 뉴런스죠 뉴런스웰 커넥트 with each other 그 다음에 whenever 뭐라고 그러면서 인사할래 복합관계부사 복합관계부사는 부사절일 수도 있고 양보의 부사절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게 무슨 말이지 내가 at anytime when 으로 바꿔 쓸 수도 있고 또는 뭐로 바꿔 쓸 수도 있다 no matter when 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 at anytime when은 내가 복합관계 대명사절로서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한 거구요 no matter when 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양보의 대자리가 어울리구요 뉴런들이 서로서로 연결될 것입니다 해놓고 whenever you remember to use a brain friendly feedback technique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분들 대충 여러분들 마음속에 해석이 있을 테니까 이걸 뭐뭐 뭐뭐 언제라도 상관없입니까 아니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해도 버립니까 전제 문장의 구조에서 이건 3형식 문장이구요 여기서부터는 뭐 어쩌고저쩌고 되어있는데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해석해보니까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가? 아니면 네가 언제 기억을 해내든지 상관없이 라는 양보적인 얘기입니까? 자 그럼 해석해보자 네가 뭐 일단 이건 없다 치고 해석해보자 관계 부사니까 어차피 없다 쳐도 완벽한 문장이 있을 거니까 네가 뭐 하나 기억해낸다 뭐 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뭐를 사용하는 거? 뇌친화적 피드백 테크닉 피드백을 그림으로 그리면 뭡니까? 내가 이런 걸 했어 그렇죠? A라는 일을 해갖고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줬어 그랬더니 상대방이 이걸 보고 나한테 뭐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게 피드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려고 그러면 피드백을 받았어 그럼 피드백을 받았으면 이 피드백 받은 거에 기초해서 다시 another attempt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다시 피드백을 받고 또 another shot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뭔가 반복한다는 얘기죠 뇌친화적인 반복적인 뭔가 됐습니까? 반복적 기술 뭐 해석하면 뇌친화적 피드백 기술이라고 되어있는데 뭔가 뇌친화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역기 드는 거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수도쿠 푸는 걸 얘기하겠습니까? 수도쿠 푸는 게 수도쿠 뭔지 알잖아 수도쿠 푸는 게 브레인 프렌들리야 역기나 아령 드는 게 브레인 프렌들리야 다 알죠? 됐습니까? 내 친화적인 피드백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 할 때마다 그렇죠? 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브레인 프렌들리 피드백 테크닉을 사용하려고 기억해낼 때마다 딱 아 맞다 내가 전에 이거 이렇게 했었지 아 맞다 내 전에 이거 이렇게 했었지 를 할 때마다 뉴런스가 서로서로 뭐하게 될 것이다? 연결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결국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왠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any time when you remember to use 로 바꿔 쓸 수 있다 no matter when 이 아니고 at any time when 그리고 at any time 할 때 그 애니는 낫도 없고 묻지도 않은 곳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한다? 어떤 때라도 어떤 나도 라고 해석해야 되는 애니는 여러분들이 기억해내는 언제라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뭐 너무 문법적인 것 치우면 네가 기억해낼 때마다 그렇습니까? 네가 기억해낼 때마다 기억해낼 때면 언제라도 뉴런들이 서로서로 접속을 하게 될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낫을 주목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those connections aren't very reliable at first which may make out your first efforts a little hit and miss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낫에 주목한 이유는 문법적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 오히려 아 뭐 요것도 뭐 우리가 볼만한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있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얘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 위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계속적용법의 관계 대명사고 뭐로 바꿨을 수 있는지 그럼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적용법이니까 자 저러한 연결들은 저러한 연결들은 저러한 연결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앞 문장의 행동을 했을 때 발생한 연결들은 어떻지는 않다 어떻지는 않다 신뢰할 만하지는 않다 신뢰할 만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연결이 어떻다? strong하다? weak하다? weak하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언제는 처음에는 됐습니까? 처음에는 처음에는 이면 시도를 여러 번 해봤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시도를 별로 안 해봤을 때의 얘기야 시도를 별로 안 해봤을 때는 그러한 연결이 어떻진 않다? aren't very strong 대신에 strong 너무 중징스러우니까 고딩스러운 뭘 써놨다? reliable 써놨죠 신뢰할 만한 믿을 수 있는 됐습니까? 오케이 and it이죠 and it may make 됐습니까? 그리고 it은 뭐 대신 왔다? 앞 문장 전체 대신 왔습니다 선행사가 앞 문장 전체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결들이 처음에 그렇게 믿을 만하지 않다라는 것이 뭐 할 수도 있다? make 할지도 모른다 무엇을 your first effort를 뭐로 a little hit and miss로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믿을 만하지 못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초기 노력이겠죠 first effort 초기의 노력을 약간의 뭐로 만들 수도 있겠다? 그리고 hit and miss 대신에 error 이거 쓸 수 있겠죠 mistake의 의미를 갖고 있죠 hit and miss 이거는 보통 어느 스포츠 용어입니까? 야구 용어죠 야구 용어 헛스윙이죠 헛스윙 휘둘러 쳤는데 놓쳤단 말이야 공을 헛스윙 헛스윙은 잘한 거에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스테이크 대신에 hit and miss를 쓰는 거예요 약간 뭐로 만들 수도 있다? 약간 실수로 여러분들이 처음의 노력을 your first efforts를 초기에는 at first에는 those connects가 aren't very reliable 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초기 노력을 first efforts를 a little 약간의 hit and miss로 만들 수도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포기하는 건 누가 하는 짓이다? 어른들이 한번 해보고 실패하는 짓을 하는 행위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you might remember 그러고 나서 you might remember one of the steps involved and not the others 한어코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뭐 할 수도 있다 기억할 수도 있어 그 단계들 중 하나를 못 외워있는 관련이 있는 됐습니까? 관련이 있는 단계 중 하나를 기억해낼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 뇌 속에서 여러 steps가 있겠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는 당연히 어떤 steps가 있을 거야 자전거 타는 1번 방법 2번 방법을 내가 글로 이렇게 쓰진 못할지라도 나의 뇌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steps 중에 뭐 한 가지는 뭐 할 수도 있어 기억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관련이 있는 어떠한 단계들 중에 한 개는 기억날 수도 있어도 전부 다는 아닐 수 있어 됐습니까?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어 를 이렇게 해놨어 지금 처음에는 잘 못할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을 You might remember one of the steps involved of the but but not the other 여기는 end보다 but이 훨씬 더 어울리겠다 됐습니까? 한 단계는 기억 관련되어 있는 모든 단계들 중 하나를 기억할 수도 있지만 전부 다 기억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됐습니까?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 뒤에는 열심히 뭐 하세요? 넘어오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자전거에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올라타서 시도해보세요 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누구를 들이댔어? 사이언티스트를 들이댔죠 됐습니까? 리서처스라든지 사이언티스트 뭐 아니면 어떤 고유명사 이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 나오면 자기가 하는 말에 뭐를 높이기 위한 거다? Reliability 를 높이기 위한 어떤 기술 중 하나죠 그러나 사이언티스트 have a saying 과학자들에게는 어떤 말이 있다 과학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됐습니까? 뭐라케 샀냐 뉴런즈 death fire together wire together 이 말은 당연히 이 뒤에서 다시 풀어줘야 될 말이죠 왜냐하면 누구끼리 쓰는 말이니까 과학자들끼리 쓰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무슨 뜻인지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얼른 뒤로 가야 대충 해석하시고요 됐습니까?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있는데 뭐하는 누구는 함께 불이 붙은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됐습니까? 회로처럼 전선이 연결되는 것처럼 연결된다 함께 타오르는 뉴런들이 wire together connect connect with each other 대신에 wire together 를 쓴 거죠 됐습니까? 자 모르겠으면 in other words 나왔네요 아니다일까 다른 달리 말하자면 이란 뜻이고 방금 했던 말 모르겠지 내가 다시 설명해줄게 이 느낌의 접속구사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글의 순서 유형으로 바뀌었을 때 문제 유형이 바뀌었을 때 in other words 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됐습니까? 달리 말하자면 repetition of an action blocks the 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involved in that action 그래서 어떤 행위의 반복이 뭐한다? 막는다? 뭐를 막는다? 연결을 막는다 연결은 연결인데 모 사이의 연결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을 막는다 세포는 세포인데 신경세포는 세포인데 어떤 그 행위에 관련되어 있는 그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내가 자전거를 타는 데 필요한 어떤 보통 자전거 타는 행위에 필요한 신경망은 보통 어느 뇌에 있을까요? 손해 있겠죠 여러분들 옛날에 과학 시간에 손해가 뭐 하는지 배웠고요 그게 보통 뭐 어떤 운동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된다 하여튼 그런 것들 이 데드 액션이 만약에 riding a bike라면 자전거 타는 그러한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연결을 막아버린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block이 아니고 반대말은 뭐 encourage는 단어 좋겠네요 뭐 encourage라든지 또는 뭐 enhance enhance 괜찮죠? block 대신에 들어갈 만은 enhance라든지 encourage라든지 또는 뭐 i로 시작하는 거 improve 뭐 이런 것들도 좋겠죠 됐습니까? make something better 라는 의미를 가진 말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block 대신에 됐습니까? 막는 게 아니고 좀 더 강화시키는 거 strengthen도 괜찮겠네요 됐습니까? repetition of an action strengthen the connections 됐습니까? 연결을 강화시킨다 막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 사람이 야 connections between the neurons 가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이 글 쓴 사람 repetition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그럼 여기에는 안 좋은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이가 틀렸고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을까 보다 떴는데도 여기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모를까 봐 in other words 또 한 번 나왔어 in other words 하고 똑같은 뜻 that means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것도 내 뜻이죠 그러다서 여기에 밑줄 끈 이유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인사하셔야죠 뭐라고 그러면서 인사할 거예요 이제 하나도 못하나 더비더비죠 어떻게 해서 간다고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that means는요 the more times you try using the using that new feedback technique the more easily it will come to you when you need it 네가 더 자주 새로운 피드백 테크닉을 시험삼아 사용해볼수록 더 자주 더 자주 더 많은 횟수 네가 이렇게 new 뭐 that new 피드백 테크닉을 try using 해볼수록 더 쉽게 데리고 왔죠 됐습니까 더 쉽게 that new 피드백 테크닉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언제 when you need it 여러분들이 그것이 필요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타야만 하게 됐을 때 자전거를 타야만 하게 됐을 때 easily하게 탄단 말이야 hard하게 탄단 말이야 easily하게 탄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자주 됐습니까 더 more times 안에 뭐가 보입니까 repetition 보이죠 됐습니까 더 여러 번이란 뜻이니까 repetition이죠 반복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repeat and you will succeed 가 맞겠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단어 문법은 거의 다 설명드렸고요 단어적으로 더 살펴볼 게 있을려나 단어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뭐 nature 같은 단어 천성 본성 타고난 재주 본능이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타고난 게 본능이니까 그 다음에 뭐 졌지 whether it is worked 뭐 이런 거요 그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아닌지라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 whether가 사용되고 있는 거 보이고요 whether or not it is worked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했습니다 whether or not it is worked your first attention 같은 그런 의미 대신에 이승을 잡아왔고요 whether your first attention is worked or not 그러면 awkward awkward 한번 볼까요 사람 입장에서 하면 embarrassed가 있겠죠 같은 말로서 embarrassed 됐습니까 여러분도 갑자기 급동을 만나게 되면 그게 어떤 상황이다 embarrassing situation이다 그렇습니까 아 그러다 똥을 싸면 awkward 해지겠죠 awkward 하지 않겠다 거의 뭐 panic에 빠지겠는데 그 다음에 뭐 inconvenient 이런 것도 몰랐다면 알아주셔야 됩니다 inconvenient 불편한 뭐 difficult troublesome 뭐 troublesome 이런 거 만나면 뭐 쉽게 추측 가능할 거고요 뭐 요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니가 왜 나와 아 이 다 닫아볼구나 내가 바보 아냐 아 닫으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으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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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자 야 비켜 그 다음에 단어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뭐 hit and miss error, mistake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그 다음에 뭐 rather than A rather than B that's a shame 뭐 어떤 길이 쭉 나가다가 that's a shame 하면 그거 아이고 참 그러지 말지 왜 그랬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but 같은 뭐 이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entral, important central의 뜻은 중심적인 이게 중요한 중심적이면 중요하겠죠 뭐 뭐뭐 friendly echo friendly 친환경적인 brain friendly 뇌 친화적인 이겠죠 뭐 뭐뭐 friendly 이런 표현 그 다음에 Reliable Reliable 바툰 말 좀 봅시다 신뢰할 수 있는 Dependable 알죠? 만난적 있으니까 그 다음에 Trustworthy 그 다음에 그 다음에 Sound Sound가 Good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Sound Sleep 하면 잘 잔 겁니다 Sound Sleep 소리 잠 아니구요 그 다음에 반대만으로 Unreliable Independable Involved 또 보이고 있어 자 Involved는 Which is가 생겨됐어 Which is 분사의 명사수식입니다 관련된 단계들 이런 뜻으로써 Steps involved Involving 이딴 형태 오면 안되구요 PP 형태로써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거 좋아하는 여성입니다 그 다음에 Hit and Miss 실수 아까 얘기했고 Wire In other words 뭔가 앞에 한 말이 뭔지 못 알아들을게 뻔하니까 좀 쉽게 풀어주겠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That Means 같은 뜻이구요 다른 말로는 이란 뜻이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런 뜻이니깐요 더비 더비 이런 것들 보이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계속 장문입니다 마지막 장문은 문제는 세개인 대신에 그 자체는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글 순서 문제가 끼어 있기 때문에 글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지만 길다는 거 일단 시간을 타임 컨슈밍 한다는 점이 안 좋구요 지칭찾기는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글 배열 보이구요 44번 지칭찾기 그 다음에 윗글에 관련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마운 거죠 그렇습니까 이 중에 적절하지 않은 거 몇 개 고르라 했으니까 한 개 고르라 했으니까 나머지 네 개는 글에 나오겠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왕이 나오나봐요 매년 근처의 숲으로 사냥여행 갔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지 암사슴이 북치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갔는지 사슴도 나오고 북치는 사람도 나오고 도망도 가고 인지 아닌지 왕은 왕은 화살로 한 번에 숯사슴을 맞췄는지 한 엘더 리 신하가 서번트가 암사슴의 행동의 이유를 알고 있었는지 왕은 다시는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칭찾기 글의 순서 일단 먼저 나온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다음에 자 뭐 우드 히 once upon a time long long time ago long ago 옛날에 옛날에 옛날 옛적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there lived 동화 페어리 테일 같은 거 할 때 맨날 나오는 편입니다 once upon a time they lived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young king who had a great passion for hunting 등장인물 등장인물 성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나오는데 뭐를 갖고 있었냐 사냥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왕이 옛날 옛적에 살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okay his kingdom was located placed at the foot of the 히말라야스 그의 왕국이 위치에 있었다 됐습니까 locate 위치시키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위치 되어져 있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비슷한 표현으로서 앞에 다른 글에 나왔던 건 placed 로 대체 가능한 거 정도 아실 거고요 얘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his kingdom was at the foot of the 히말라야스 해서 똑같은 뜻이죠 있었다 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풋은 뭐 지금 히말라야 제일 아래쪽을 얘기하겠죠 히말라야산맥의 아랫동네에 있었다 왕궁이 산맥 아랫동네에 있었다 뭐 자연이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once every year how often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뭐 빈독 부사의 덩어리죠 매년마다 한 번씩 he would go hunting in the nearby forest 전체적으로 쭉 봤으니까 얘는 뭐하는 녀석이고 얘는 used to로 바꿨을 수 있는 녀석이죠 he used to go hunting 됐습니까 그게 뭔데요 뭐뭐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해요 이게 윌의 과거일 수가 없습니다 윌의 과거라면 어딘가 접속사가 있어야 되겠고 시제일치라는 문법 때문에 윌이 아니고 우드가 돼야 되는 거고 아니면 뭐 도와줄래 뭐 would you help me 이런 것도 아니고요 used to 조동사 과거에 했는데 지금은 안한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는 근처에 있는 숲으로 in the nearby forest 로 would go hunting 사냥을 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가요 옛날에 이쪽에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안 살 테니까 그렇습니까 됐건 계속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가 첫 등장하네요 he would make all the necessary preparations and then set out for his hunting trip k라고 쓰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여기서 왕이 계속해서 같은 녀석이죠 뭐 하곤 했었다 모든 필수적인 준비를 하곤 했었다 됐습니까 he would make all the necessary essential critical preparations 준비를 하곤 했었고 그리고 그런 다음 여기에 he would 생략 됐죠 set out for 하면 뭐 뭐 하기 위해서 떠나다 출발하다 됐습니까 and then left leave 겠죠 여기다가 leave 가 들어가야지 left 가 들어가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얘한테 걸려서 동성원영 왔으니까 he would make and then he would set 얘는 첫 번째 녀석입니다 그의 사냥여행을 떠나곤 했었다 자기가 자기가 직접 준비 다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만큼 이런 걸 보고 뭐해 뭐라 그럽니까 사냥에 진심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냥에 진심인 왕이 있었다 매년 한 번씩 그럼 밑에 제일 밑에 있는 문장 중에서 동그라미 X 할 것들 있죠 내용 맞는지 틀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매년 뭐 갔다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순서 문제로 접어드는데요 자 B는 시작이 seasons changed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자면 무슨 뜻일 테니까 계절이 바뀌었다 라는 얘기니까 이런 말이 하려면 어떤 이벤트가 있고 나서 이 말이 와야 되겠죠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가 바로 이어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C로 보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실할 때 도저히 A 다음에 B는 절대 아니다 싶을 때는 확실하게 다음 토막으로 넘어갑니다 Like all other years 지금까지 바로 이어질 만 하죠 무슨 뜻이냐 모든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랑 얘가 잘 어울리냐 Once every years 랑 잘 어울립니다 매년마다 사냥여행을 떠났다는 말과 그러면 Like all the years 하고 잘 어울리죠 다른 해와 모든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The hunting season Head arrived 굳이 굳이 Head PP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냥 처리 이게 시즌은 계절이라고 해석하는 것 보다 우리가 뭐 어떤 뭐 스포츠 경기의 시즌 이런 거 있죠 대초 그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사냥 처리 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신나서 뭐 준비하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Preparations란 단어로 바로 시작하네요 사냥 처리 왔다고 하니까 Preparations began In the place And The king got ready for his hunting trip In the place의 뜻은 아 In the palace군요 미안합니다 In the place로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어디에서 궁정에서 시작되었고 In the palace에서 비관했고 And the king got ready 왕은 준비했다 For his hunting trip C에다가도 K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왕의 사냥여행을 위해서 준비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Deep in the forest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먼저 시작하네요 숲속 깊은 곳에서 원래 엄밀하게 얘기하면 Deeply in the forest라고 원래는 해야돼 원법적으로만 따지면 Deep in the forest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숲속 깊은 곳에서 He spotted 그가 뭐 했답니까? 포착했다 됐습니까 뭐 그동안 Found 이 정도였다면 대신에 spotted 가 올 수 있습니다 Find spot 포착하다 아 Beautiful wild deer 아름다운 야생 사슴을 발견했고 발견했습니다 It The wild beautiful deer 겠죠 The beautiful wild deer 겠죠 It was a large stag 그것은 덩치가 큰 수사슴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The king's aim was perfect 라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는 얘가 자슴이 이제 죽었구나 그렇습니까 그의 뭐 그 뭐야 aim aim 겨냥하는거죠 그렇습니까 그의 겨냥이 완벽했다 When the king killed the deer with just one shot of his arrow 뭐 이거 봤으니까 어딘가 저 밑에 동그라미 X 할 거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가 왕이 그냥 뭐 뭐뭐를 사용하여의 위시고요 단 한 발의 활로 그 사슴을 죽였을 때 The king was filled with pride Be full of joe was full of pride 뭐로 가득 찼다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됐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또 자만심이라 볼 수도 있는 거고 됐습니까 막 으스댔겠죠 봤지 내 실력 한 발로 쐈어 저 큰애를 됐습니까 The proud hunter ordered Order A to do 가 나오네요 Order A to do 됐습니까 해석은 A에게 뭐 뭐 하라고 명령하다죠 하지만 사역동사 클럽에는 가입 못했습니다 똑같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을 때 더 프라우드 헌터 메이드 헤드 를 쓰면 얘 형태는 비 메이드 밖에 안 되겠죠 사역동사로 바뀌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 녀석 보고 뭐라 그러겠다 To be made 뭐라 부르면서 인사할래요 투부 정사 수동태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목적어 자리에 뭐가 있다 헌팅 드럼이 있잖아요 드럼이 메이크를 하겠습니까 메이드를 당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더 프라우드 헌터 는 K라고 쓰면 되겠죠 그 자랑스러워하는 사냥꾼 곧 왕이 명령했다 누구에게 뭐 뭐 하라고 한게 아니고 누가 뭐 뭐 되어 지라고 명령했죠 그래서 사냥용 북이 만들어지도록 명령했다 아우르 오브 재료를 표현하는 전치사입니다 뭐를 사용하여 With the skin of the deer 그 사슴의 가죽으로 됐습니까 자 저 사슴의 가죽으로 북을 하나 만들어라 됐습니까 Large deer였으니까 Large drum이 만들어졌겠죠 아주 큰 소리를 내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딜을 보겠습니다 자 더 킹원 서프라이즈 바이 디스 사이트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읽자마자 이제 순서가 어느 정도 보이는데요 A 다음에 C네요 그쵸 맞잖아요 A 다음에 C 맞죠 제일 처음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렇다면은 C 다음에 D냐 라고 봤을 때 D 첫 문장에 해석해보면 왕이 이 광경에 놀랐다 하고 있죠 그쵸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서 왕이 놀랄만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딱 읽자마자 어디로 가면 되겠다 아까 빼놨던 B로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B 속에는 B의 덩어리를 읽고 나서 왕이 놀랄만한 어떤 사이트 광경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순서 거의 다 잡게 되는 겁니다 seasons changed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A year passed by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됐습니까 한 해가 지나갔으니까 다시 또 뭐가 반복되겠죠 그래서 And it was time to go hunting once again 한 번 더 뭐 할 때가 되었다 사냥하러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사냥 처리 왔어요 The king went to the same forest as of previous year 자 그래서 여기 이제 The same forest에 밑줄 끈 이유는 글 순서상에 힌트가 되는 어떤 표현이기 때문이죠 똑같은 숲이란 뜻이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숲이 한 번 나온 다음 숲에 대해 어떤 숲이 한번 등장한 다음에 비토막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가 뒤쪽에 있음이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거고 The same forest란 말 때문에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As는 뭐뭐와 뭐뭐와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previous는 뭡니까 이전의 이란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이란 뜻인 거죠 그 이전 연도와 똑같은 숲으로 갔다 그렇습니까 previous 반대말은 뭐겠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닌데요 예 됐습니까 자 히 자 그러면 히가 킹이 맞는데 누굴 보겠습니다 He used his beautiful dear skin drum to round up animals 킹 맞네요 됐습니까 K라고 써놔야 되겠죠 반드시 써놔야 됩니다 이런 것들 왜 안 써놓고 다시 또 볼래 못 찾으면 시간 낭비 결정판입니다 계속 손이 바빠야 돼요 왕이 사용했다 왕의 아름다운 사슴 가죽 드럼을 뭐하기 위해서 round up 뭐 이렇게 막 모는 거 있죠 카우보이들 하는 행동 됐습니까 동물들을 몰기 위해서 됐습니까 막 갑자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면 동물들이 그 소리 반대쪽으로 막 달아나겠죠 됐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round up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but none came 됐습니까 그러나 no animals came 이겠죠 그 어떤 동물도 오지 않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all the animals ran for safety except one dog 됐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뭐를 위해 뭐했다 안전을 위해 달아났다 그러니까 왕이 매년 이맘때만 오면 자꾸 사냥하러 와 그럼 동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슬슬 느끼겠죠 아 이때쯤 됐으면 이상한 새끼 하나 들고 칼이나 활 들고 오던데 그러니까 뭐 사냥틀 됐으니까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달아나겠죠 잘 도망 다닐 건데 근데 except의 뜻은 expect입니까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란 뜻의 품사는 전치사죠 됐습니까 뭐뭐를 제외하고 이란 뜻의 전치사입니다 except one dog 그래서 한 마리의 암사슴을 제외하고는 모든 동물들이 we ran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 달아났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쉬는 도 대신 왔죠 암사슴이 came closer and closer to the drummer 그래서 암사슴이 그 북치는 사람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suddenly 갑자기 she started fiercely licking the drum skin 아 deer skin drum fiercely 어찌 오케이 겁없이 fearlessly 네요 선생님 잘못 읽었네 그래서 갑자기 겁없이 그 사슴 가족 북을 뭐하기 시작했다 핥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손이 없으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암사슴이고 아까 전에 스태그였고 지금 도니까 서로 부부관계였던 모양이죠 예 충분히 우리가 이게 동화니까 동화 수준에서 충분히 추측이 가능할 겁니다 야 근데 여러분은 막 갑자기 사슴이 막 겁없이 와가지고 딴 동물들 다 도망가는데 막 북을 막 핥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뭐 인디퍼런트하게 넘어갈 일입니까 음 인디퍼런트 어떤 무관심한 됐습니까 인디퍼런트하게 넘길 일이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덕킹 워즈 서프라이즈드 바이 디스 사이트죠 됐습니까 이 광경에 이광 디스 사이트가 가리키는건 그쵸 리킹하는거죠 피메일 디어가 도가 됐습니까 피어 게다가 피어리스 저 새끼 저게 곱도 없이 몰랐네 됐습니까 자 이제 오드 서번런트 헤던 앤서 디스 스트레인지 비헤비어 그래서 한 나이가 든 서번런트 하인이죠 그쵸 종 시종 반대말은 마스터죠 m-a-s-t-e-r 마스터 서번런트 신하라고 해석하면 되겠구요 그래서 이 이상한 행동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다 오노우브 서번런트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겠죠 더 디어스 킹 유스턴 맥 디스 드럼 밀롱드 투 헐 메이트 해놓고 쉼표 더 디엘 푸 유 헌틱 렛 디엘 오케이 그래서 유스투 유스터메이크 밑줄 친 이유는 오케이 이게 이제 여러가지가 있죠 뭐뭐하곤 했었는데 지금 안한다도 있구요 그 다음에 뭐뭐하는데 익숙해져있다도 있구요 그쵸 그 다음에 뭐뭐하기 위하여 사용된 이란 뜻도 있죠 그중에서 뭡니까 그쵸 그럼 말은 여기에 이런 일이 생겼단 얘기인거죠 그리고 얘 시작돼서 어디서 끝났단 말이죠 시작을 했으면 끝도 마무리 끝도 마무리 맺어줘야 되는데요 어디서 맺어줄까요 그쵸 그래서 it it belonged to her mate 가 될거구요 여기 신표는 동격의 신표죠 뭐인 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했고 여기서 끝이 나겠죠 문장 구조 분석했으니까 그래서 이 북을 만들기 위하여 사용된 그 사슴 가죽은 그녀의 뭐인 뭐 당신이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사냥했었던 그 사슴 인 그녀의 짝에게 속해있는겁니다 자 belong to 라는 표현도 앞으로 많이 볼거에요 누구누구에게 속해있다 걔꺼다 이겁니다 얘꺼다 더 dear꺼다 her mate꺼다 됐습니까 아 그래 그리고 뭐 use to making 하면 안되겠습니다 만드는데 익숙해져있다 이런 얘기하는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굿모닝 보이네요 굿모닝 보입니까 굿모닝 보이진 않죠 유가 없어야 되겠죠 유가 없어야 굿모닝이죠 그렇습니까 몰 밑에 보이구요 그래서 이 암사슴이 애도하는 중이다 the death of her mate 그녀의 짝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s라고 쓰면 되겠네요 the old servant said 그렇습니까 답은 나왔죠 지칭찾기에서 그렇습니까 e가 servant구요 now upon hearing this the king had a change of his heart upon hearing 인사했죠 에이 뭐라면서 인사했어 됐습니까 바꿔 쓸 수 있는건 as 그건 당연한거고 on hearing은 당연한거구요 as soon as the king heard this as soon as 는 접속사니까 뒤엔 두어동사구요 이거는 우리가 동명사 에이 수거적인 표현할 때 씁니다 on doing up on doing 하자마자 이러한 사실을 듣자마자 the king had a change of heart 여기는 뭐 change of heart 대신에 m으로 시작하는 had a change of mind 겠죠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그렇습니까 심장병이 왔나 이러지 마시구요 he had never realized had pp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전까지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해보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었다 that an animal too 는 원래 여기다 해야 될걸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양쪽에 딱 콧만 찍어놨어요 that an animal felt the pain of loss too 그렇습니까 그래서 동물 또한 뭐이 뭐를 뭐한다라는 것 상실의 고통을 느낀다라는 것을 절대 뭐하지 못했었다 깨닫지 못했었다 동물들도 상실의 pain of loss 어떤가 그 다음에 the king made of promise 뭐 made of promise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보우드 보우드가 있겠죠 보우드 이런 건 안되구요 이건 안되죠 B.O.W는 아니고 V.O.W죠 B.O.W는 뭐하다 B.O.W 절하다 됐습니까 V.O.W는 맹세하다 맹세했다 약속을 만들었다 약속했다 맹세했다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쭉 이런 뜻이죠 마찬가지 뭐 처리했다 이렇게 해서 삽입구 처리했습니다 원래 위치는 문장의 끝을 어울리겠죠 He made a promise to never again hunt wild animals from that day on 얘 좀 이상해요 원래 뭐가 이상하나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면 never to hunt again 해야 되겠죠 왜 to do에 뭐 넣으면 뭐니까 not to do never to do 해야되는거죠 원래 원래 어수는 근데 뭐 원래는 그런데 뭐 이렇게 문법성 파악하라라는 문제가 아니니까 이거 가지고 막 굳이 틀렸다고 까진 않나 뭐 충분히 뭐가 해석은 가능하죠 절대로 다시는 사냥하지 않겠다 야생동물을 사냥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from that day on 그날 이후로 쭉 made of promise 약속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2년 어 풀어봤음 20년인가 21년인가 뭐 하여튼 풀어봤습니다 예 음 뭐 이거 다 이거 다 보면 그럼 몇 번이죠? 됐습니까 came closer to the drummer 라는 표현이 나왔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전보래 할때보다 좀 쉬워졌나요 뭐 어때요? 음 됐다 how about you? 뭐 어떤 점이 제일 어렵던가 뭐 어떤 점이 어렵던가요? 뭐 어떤 점이 어렵던가요? 문법상 틀린 것 찾기 아 뭐 빈칸 채우기? 아 뭐 빈칸 채우기? 아 원래 어렵죠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관계로 뭐랄까 어 풀어왔지 어 아니 아니 어 저거 얘한테 오늘 준거 반 남았습니까 반 남았습니까? 그럼 앞쪽은 풀었겠네 오케이 그렇다면은 내가 듣기 mp3 파일 보내줬던가? 음 음 이러면은 띠리리리 띠리리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런게 있어 임시 저장 이라는게 뭐 어디까지 내가 하다가 다 못했더라 뭐 하여튼 앞부분은 좋게 해놨으니까 음 여긴 다했지 여기서부터 내가 만들 차례로 발행하면 되겠네 자 이제 올려놨습니다 밑줄 꺼져있으니까 다 마무리하면 마찬가지 밑줄 긋고 왜 선생님이 여기다 밑줄 꺼놨을까 생각합니다 자 18번 문제는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됐습니까? 오케이 모의고사 좀 많이 풀어봐야되요 자 글의 목적 찾기입니다 선택지 보시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보통 18번 문제 글의 목적은 편지 왜 썼을까 입니다 글의 종류는 거의 다 편지구요 아니면 가끔씩 뭐 홍보문이나 광고가 오기도 하는데 뭐 거의 뭐 99%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출시한 제품을 프로모트 하려고 할까요? 흔히 생기는 고장 사례를 Notify 해주려고 그런걸까요? Inform 해주려고 그런걸까요? 오케이 아니면 품질 보증서 보관의 중요성 Importance of Keeping Quality Quality Warranty 을 Emphasize 하려고 그런걸까요? Emphasize 뭐하다? 강조하다 Promote 뭐하다? 홍보하다 그 다음에 고장한 제품을 교환하는 방법을 Inform Notify 하려고 볼까요? Broken Product Exchange How to Exchange 어쩌구저쩌구일까요? 뭐 이런거죠? 그 다음에 뭐 고장난 제품을 Broken 수준에서 넘어서 Defected 이런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Defected 또는 Faulty 이런 단어도 있구요 결함이 있는 Faulty 그 다음에 제품 만족도 조사 조사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이제 떠올라야 되나요? 설문조사 Survey Request 참여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Participate Take part in 그 다음 Satisfaction 뭐 이런 단어도 있겠죠 그렇습니까? Product Satisfaction Survey Participate Request Ask 말고 Ask 같은 뜻으로서 뭐가 있다? Request 됐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한글 보고도 영어 어휘가 이렇게 자꾸 떠오르고 아까 잠깐 눈 씻으러 갔을 때 얘기했는데 이제 시험 학교에서 모의고사 치고 나면 해설지 나오고 해설지에 한글로 되어 있으면 일단 먼저 거기에 있는 단어를 다 외운 다음에 변형문제 대비하면서 한글 자꾸 보고 걔를 영어로 최대한 모든 문장을 잘잘잘잘 외워라 라는 그런 노가다 다른 공부 언제 할래 그렇습니까? 그렇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말로 이 말 한 다음에 우리말로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한다는 걸 쭉 하고 그 다음에 걔들이 대충 우리말 써있는 거 보고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해주는 뭐 경우에 따른 달라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시간이 있으면 선생님이 직접 모의고사 풀이 해주시기도 하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모의고사 풀이 해준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해야 되겠죠 어 왜 시험 문제 내 거 얘기할 거니까 됐습니까 그니까 어떤 문법적인 것들 얘기하면 단지 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말 해설지 보면서 아 이 부분에서 선생님이 어떤 문법 뭐 뭐 구정어의 조치에 대해서 설명하셨지 그러면 무슨 문제 되겠단 얘기다 서술형 문제 되겠단 얘기야 그러니까 부정어의 조치는 거의 다 서술형 문제로 나올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이제 좀 요령 있게 어떻게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궁금합니다 쓸데없는 얘기를 시간을 엄청 보냈네 자 일단 어 여기다 밑줄 꺼 놓아줬세요 컴플레이딩에 ing 아 위치 도전 워크 에스킹에 ing since 토스터? 토스터에 뭐하러 밑줄 꺼놨지 했나요? 그 다음에 from whom on the spot 그 다음에 you bought it 할 때 it에 대한 얘기 nothing is more important 그 다음에 if 하고 is do not hesitate to ask do not hesitate do not hesitate do not hesitate do not hesitate 뭐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보니까 왠지 답이 음 음 4번간 근데 됐습니까? 그냥 그렇다고 됐습니까? dear miss spedler 친애하는 spedler 씨에게 you've written to our company complaining that your toaster which you bought only 3 weeks earlier doesn't walk 됐습니까? 다시 1 2 3 4 5 보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다 얘는 문법적으로 여기에 생략된 어떤 단어가 이 앞부분에 생략된 뭔가가 있어 생략된 개를 쓰면 이 문법이 될 거고요 생략된 애를 안 쓰고 그대로 놔두면 이 문법이 될 거야 그러면 생략된 애를 안 쓰면 지금 문법은 뭐다? 분사구문 면서 뭐뭐 하면서 뭐뭐 했다 지금 분사구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 뭐해 본 적이 있다 편지를 쓴 적이 있대요 뭐하면서 불평하면서 you가 컴플레인을 하는 겁니까? 컴플레인을 당한 겁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ING 형한테 컴플레인드 일단 피피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게 여기 어딘가 있다면 뭘 쓸 수 있을까 you've written a letter를 넣을 수 있겠죠 letter가 여기에 있으면 예문법은 이제 갑자기 뭐로 바뀌냐 분사의 명사수식인데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letter가 있으면 얘가 분사의 명사수식인데 이제 고등부 올라가면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뭔가 수식하는 어떤 선생님이 이 표시하는 뭔가 등장하면 항상 바로 앞에 있는 걸 꾸며 주곤 했었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끼어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you've written a letter to our company which was complaining which was 생략된 거죠 불평하는 편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complaint death 하고 관로할 수 있고 됐습니까 오케이 왜 관로할 수 있냐 death 뒤에 완벽한 문장이 보이죠 그렇죠 death 뒤에 완벽한 문장을 초간단 버전으로 바꾸면 it doesn't walk 됐습니까 complaining that it doesn't walk 됐습니까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 라고 불평하는 편지를 우리 회사 쪽에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쓰신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녀석 문법은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죠 됐습니까 그리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흠 오케이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although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although you bought it only three weeks earlier 로 바꿔서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계속적용법의 관계대명사는 뭐 플러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습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단계에서는 and it but it because it 근데 because 말고 그때 뭐 배웠더라 for it 배웠어 for가 접속사로서 because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걸 그때 배웠습니다 for도 접속사가 될 수 있고 접속사로 쓰인 for는 뒤에 주어동사가 와서 누가 뭐 뭐 하기 때문에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걸 배웠을 적이 있었어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은 안 어울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삽입돼서 끌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but it의 느낌인데 but it을 못쓰니까 but it을 안쓰고 같은 효과를 내는게 누굽니까 although죠 양보의 부사절 그래서 although you bought the toaster 선행사가 your toaster니까 although your toaster doesn't walk although you bought the toaster only three weeks earlier 그래서 당신의 뭐 토스터기가 작동하지 않는다 비록 당신이 뭐 했지만 꼴랑 3주 전에 샀었지만 산지 산지 밖에 안됐는데요 작동이 안돼요 라는 것을 불평하는 편지를 우리한테 보낸 적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이렇게 생겼냐 난 이거 쓸데없이 왜 했지 과거 진행형이죠 그 다음에 ask for의 뜻은 오케이 그 다음에 더즌트 워크는 시제가 참 그리고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현재도 작동 안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누가 산게 스페들러 미스 스페들러 씨가 산게 어느 시제에 작동이 안되는 상태에 이 사람이 셀러야 바이어야 미스 스페들러는 셀러야 바이어야 바이어고 커스터머고 커스터머죠 됐습니까 커스터머한테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뭐 you were asking for a new toaster or refund 당신은 뭐하고 있었다 요청하고 있었다 요청했다 하면 되겠지 그냥 뭐 또는 뭐를 교환 또는 환불 됐습니까 새 토스터와 새 토스터를 원하거나 또는 리펀드 다시 돈으로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신스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여기까지 쭉 봤죠 since the toaster has a year's warranty our company is happy to replace your faulty toaster with a new toaster 했으니까 얘는 뭐에 신스다 비커즈죠 됐습니까 비커즈로 as로 바꿔 쓸 수 있는 이유의 접속사지 뭐뭐 이유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토스터에는 1년 자 우리는 보통 뭐 그 애프터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프터 서비스는 콩글리시야 됐습니까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한다 워런티 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보증이죠 토스터가 1년 보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보증해 드립니다 1년 동안 우리 고장 안 날 거라고 자신 있습니다 라고 꽝꽝꽝 해놓기 때문에 our company는 회피하다 왜 to replace your faulty toaster 그러니까 replace a with b죠 a를 b와 교체하다 라는 뜻이 됐고 그래서 뭐 감정을 나타내는 투부장 형용선영법은 당신의 고장난 토스터를 새 토스터로 뭐 해 줄 수 있게 되어서 replace 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쯤 했으면 이제 원래 이 문제 푸는 거라면 이제 답 체크하고 지나가면 돼요 됐습니까 너무 뻔하니까 됐습니까 자 여기 토스터에 밑줄 친 이유는 자꾸 토스터 토스터 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뭐를 쓰는게 훨씬 더 자연스럽겠다 with a new one 라고 하는게 훨씬 자연스럽겠죠 자 그런 다음에 in order to get your new toaster 당신의 새 토스터를 받기 위하여 simply take your receipt and the faulty toaster to the dealer from whom you bought it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 it 까지 포함해서 밑줄 친 이유는 왜 그렇다 학생들이 흔히 얘를 만약에 문법 문제로 바꿔서 from whom you bought 하면 틀린 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 이씨 뭐길래 일단 이씨 뭐 대신 왔고 더 토스터 대신 왔고 그쵸 그럼 토스터가 없는데 틀린지 모른다는 얘기는 문법적으로 얘에 대한 얘기부터 풀어가기 시작하면 되겠죠 얘 무슨격인데 목적격이죠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뭘 때려잡은 기억이 있습니까 좀비 때려잡은 기억이 있죠 얘는 좀비가 아니란 말이야 왜 좀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다 밑줄 끄면 되겠죠 선행사가 뭐니까 더 딜러니까 됐습니까 자 이 부분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당신의 새 토스터를 받기 위하여 in order to get you a new toaster 그냥 가지고 오라 했고 두 가지를 가지고 오라 했어 뭐랑 뭐를 당신의 영수증과 그리고 고장난 토스터를 누구에게 그 판매자에게 됐습니까 중간 도매상이겠죠 중간 판매자는 판매자인데 어떤 판매자 당신이 그 토스터를 구입했던 판매자예요 어떤 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더 토스터가 여기 없는 건 좀비 때려 잡힌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뭐 from whom you bought it 뭐 힘 헐 힘이나 헐가 있으면 틀린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아무 상관없어 얘 지금 이게 지금 사형식으로 표현해 놨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있어 줘야 되는 거지 이거 뭐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뭐 시섭자나 보인다고 안 썼는데 뭔가 틀려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거 눈치 못 채면 안 돼 됐습니까 그리고 한마디 더 할 수도 있겠죠 요 부분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면서 인사할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어떤 의의를 갖고 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생략도 안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한 단어 하고 싶으면 where 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얘기할 수 있어 또 어떤 식으로 물어봤을 때 이게 없는 상태인데 from이 없이 to the dealer whom you bought it 했을 때 또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 you bought the toaster from the dealer지 you bought 얘가 만약에 from이 없어지잖아 from이 없어지면 누가 되버리냐 하면요 두 문장 분리했을 때 뭔 일이 생기냐 하면 얘가 사형식을 할 수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뭘 사줬다는 얘기처럼 보이게 되냐 딜러에게 toaster를 사줬다는 얘기처럼 보이게 됩니다 딜러로부터 산 거죠 그러니까 여긴 전치사 플러스는 뭐다 선택이다 필수다 필수다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뭐 무조건 나는 관계대명사 있는 꼬라진 보기 싫어요 생략할 수 있으면 최대한 생략하고 싶어요 라면 to the dealer you bought it from 이렇게 하시든지 됐습니까 the dealer will give you a new toaster on the spot 언더 스팟 왜 밑줄 껐을까 얘는 뭐 의미입니다 언더 스팟은 어떻게 해석한다 그 자리에서 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중학교 버전으로 얘기하면 right away 가 있겠고요 right away at once at once right away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등부니까 더 많이 만나게 될 건 뭐다 immediate 들리겠죠 즉시 즉시 교환해 드릴 겁니다 새 토스터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hing is more important to us than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뭐 그니까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이것 때문에 엉뚱한 답을 고르는 녀석도 있을 수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nothing is more important 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왜 일단 해석은 더 중요한 건 없다죠 그래서 내용은 무슨 끝 표현인데 최상급 표현이죠 내용은 뭔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최상급 표현을 부정주어 비교급 표현으로써 최상급 표현하고 있죠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제일 중요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보다 커스터머들의 satisfaction 보다는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고객들의 만족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최상급으로 최상급 표현하면 the satisfaction of our customers is the most important to us 가 되겠죠 그렇습니까 고객들의 만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if there is anything else we can do for you please do not hesitate to ask do not hesitate to request 그렇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고 요고 해서 얜 뭐다 문법 명칭 조건물이지 가정법이 아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이러고 있죠 if there is anything else we can do for you 뭐 뭐 여기 관계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됐고요 생략된 녀석은 선행사가 얘니까 뭐가 생략됐다 98% 됐이 사용되는 다리죠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밖에 다른 것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면 뭐 하지 마십시오 망설이지 말고 요청해 주십시오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do not hesitate to do 뭐 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신경변화 문제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